바이엔 커스텀자 오토사운드 21바이 돈박스입니다. 저희는 현재 벤츠 C클라스 전용으로 제작중인 인클루저 박스를 제작중이며 100% 자작나무를 이용하여 제작을 하고 있고 현재 본드치를 한 후 클램프를 이용하여 압착중입니다. 현재 이틀간 압착중이며 오늘 탈거하여 인클루저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작업하실 경우 핫한 못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드와 압착 클램프를 이용하여 제작함으로 박스에 하울링이 없고 밑베이스가 아주 단단한 밑베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 하이파이 엔커스텀자 오토사운드 21바이 돈박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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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